좀 힘들듯함 아 나 정글이네 정글 카사딘 해주세요 아우 네 해드렸습니다 조합보고 고르겠습니다 정글도 진입과 이니치가 가능한 패카림이 없네 할 줄 아는 케인이나 할까 이렇게 들고 하죠 패킨 있나 아하 없네요 선임이 주말인데 소집해서 방송은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유유 화이팅입니다 아 5천원 감사합니다 호잉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상대 칼날부리 시작을 해볼까요 한거 나 날먹으로 하고싶었는데 뭐야 디신이 그러면 선 블루를 하는건가 어 받으면 좋아요 어 들켰다 좋아하세요 이쪽 캠프를 먼저 아 네이스 좋습니다 네대쪽 캠프를 먼저 먹을게요 여기 들어왔구나 여기 있는데 때려 때려 평타 아하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나오면 먹죠 아 이건 탑 가줄만한데 맞았네요 근데 대신 바텀 상대 정글 들어가도 될라나 이거 없나 까비 이렇게 가는구나 템을 까비 앞쪽 뛰는게 나을것 같아요 리신이 바텀이라서 까비 좋은데요 돛 점멸까지 빼고 잡아서 되게 좋다 사빙 오 아깝다 벙퍼 걸였는데요 아깝다 나 다리퀸이 돼버렸네 힘이 되게 잘해준다 굿 아! 자빙 자발이 더 좋지 않나요? 제가 활용을 잘 못합니다 케인 숙련도가 좀 떨어져서 배로일 것 같아 자비 오! 굿 오! 바텀이 잘한다 오! 우리팀 굿 발업준 네 오! 뭐하세요? 이런 거나 좀 잡아볼까? 혼자 있는데 도망갈 수 있을까요? 갈 수 있을 듯함? 정글 차이 지리는데 반반인 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함 정글 차이가 좀 나는데 반반인 게 신기하긴 하네요 리신이 날아다니는 중 보수 리신인데요 여기 전장에 화신이래요 여기 전장에 화신이래요 까비 아깝다 큐코를 좀 기다릴 걸 그랬나? 오 잡긴 했네요 그래도 와 유미 무빙 모임 무빙이 미쳤는데요 오 죽었네 근데 오 이거는 죽은 듯함 네 오? 오! 오! 좋습니다 굿 수고하세요 렐리아 같은 거 짜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에이스가 딸렸네요 사빙 아론이 있는데 체크는 해야 되지 않을까? 오케이 아이고 죽었네 아 좀 아까운데 저거? 까비 아론만 못먹게 좀 근데 해야겠는데 아 까비 이게 죽어? 아깝다 아 어 그래도 제이스가 바텀을 미는 중 원칙의 원형인 낫 이거 좀 괜찮지 않을까요? 그냥 요우문학 가자 이렐리아 같은 거? 미안해 아파 병을 먹어서 풀피 좀 채우자 오케이 오케이 힐 될 것 같은데 그냥 힐 될 것 같은데? 그냥 죽습니다 달려 달려 병으로 달려 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굿 좋습니다 어 어떻게 잘 된 듯함 어떻게 잘 된 듯함? 달리면 잡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잡았으면 됐다 좋습니다 자 얘 뭔가 혼자 있지 않을까 이게 뭔가 혼자 있지 않을까? 여보세요? 트타는 게임하기 싫겠네요 트타의 이번 게임에서 역할은 유미 키우는 역할 그냥 라인전 때 유미한테 경험치 먹여준 다음에 역할이 끝나버렸음 유미는 바로 트타 버리고 리신 타버렸고 어 트타만 남겼지 아 까빙 굿 미안해 미안해 수고하세요 GG 킬 당 5천원 하겠습니다 오케이 도전하겠습니다 어 이런 또 대형 미션이 천킬하면 오백만원이죠 만킬 만킬 해서 오천만원은 먹자 아 그리고 혹시 킬 당 오천원이 그건가요? 승리신가?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 지든 이기든 한판 알겠습니다 뭐야 나 또 탑이야 난 해야겠다 티모 티모면 뭘 들어야 되죠? 유차 정화를 들까요? 아 근데 좀 트럴 같은데? 이렇게 하면 좀 트럴 같지 않나? 근데 트럴은 아니라는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어 트럴 아하 오케이 오해하지 마세요 진지픽입니다 채팅도 쳤으니까 뭐 믿어주겠죠? 아니 어 네 어 나는 서경환씨 왜 그러세요 아하 오케이 파이팅입니다 어 우리 잘해보자 나 이번판 킬 당 5천원 미션이야 지더라도 열심히 해보자 우리 이게 킬을 못 먹을거 같으면 오히려 0킬로 끝내는게 나아 다음판으로 넘기자 오히려 많이 못 먹을거 같으면 0킬 상태로 끝내자 괜히 애매하게 2킬 1킬 먹었다가 어 네 어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이요 가비 바론까지 먹히겠는데 이러면 다 죽었네요 바랍숭 하하하하 어 네 뭐야 나 강제 서렌 당했어 어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